미국 서부항만이 정상화되고 있는데요. 선사들은 비용보전을 이유로 운임인상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아시아 북미항로 취향선사로 구성된 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 즉 TSA는 회원사의 3월 운임인상 적용을 당부하는 한편 4월 운임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TSA는 3월 9일부로 40비트 컨테이너당 600달러를 올려받는 해상운임인상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4월에도 역시 9일부터 시행되는 600달러 인상안을 예고했습니다. 노조태업으로 항만 운영이 크게 악화됐던 서부항만은 차츰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부두사용자 측인 태평양해사협회와 노조 측인 국제항만창고노동조합은 노사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하지만 선사들의 미서안 지역, 서비스 지역이 일상화돼 운항정상화까지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항로서비스 정상화에도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선사들은 예상했습니다. 선사 측은 물동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항만 적체로 발생했던 추가 비용을 만회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선 운임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